2024년 10월 20일 대형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화요일 CTS 2025 목회인사이트가 본당 은혜홀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목회자들과 관심있는 성도들을 초청하여 CTS 전략기획 담당 감독교 전무의 사회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품눈교회 김영환 목사의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목회 컨퍼런스는 데이터를 통한 실제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각 교회별 상황에 맞는 그리고 각 세대에 맞추어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